마일로 마일로 지금 무릎에 올라오고 싶어갖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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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매달렸어 매달렸어 매달린 남자 엄마한테 무릎에 올라올까? 아이고 초롱초롱해 초롱초롱해 올라올 수 있어? 응? 이리 와봐 하이 뚫 엄마 안아줘 하이 뚫 으이치 아이고 아이고 콕콕 뜨면 오라 흐흫 보시면 이렇게 마일로가 또 올라왔습니다 목걸이 돌아왔어 마치 넥타이 돌아간 그런 느낌이잖아 으으우 엄마 턱먹으러 왔어 모닝 턱두시러 오셨어요 이랬어 아이고 좋아 그렇게 좋을까 우리 마일로는 그렇게 좋아요 너 너무 침을 꼴깍 삼키는 거 아니야? 너 너무 침을 꼴깍 삼키는 거 아니야? 엄마 이놈? 엄마 이놈? 또 뒹굴고 있다 아이고 저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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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꼬야 먼지 먼지 에휴 진짜 흙바닥인데 흙바닥에서 뒹굴고 있어 어떡할 거야 아휴 누렁이 됐어 누렁이 여기 집에 가 아이고 뭘 또 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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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길에서 자면 어떡해 이놈아 길에서 자면 어떡해 초등식이 좀 너 여기서 잘 거야? 응? 꼬지리 집에 가자 아이고 이놈아 집에 가 빨리 꼬지리 집에 가 안전한 곳으로 가 꼬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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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싸웠어? 응? 혓바닥 얘 혓바닥 꼬당지 의뢰 요관이 Butt Lore 안전한 곳 최선 быстр 꼬지리 아 우 ABANG 이거 먹었네 옳지 우리 카라 지금 먹고 따라서 동네 산책하다가 카라가 집에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뒷모습을 와보니까 밥 먹고 있어 귀요미 요즘 간식도 하나 까드렸습니다 카라야 그러니까 카라가 저기 풀숲 사람이 갈 수 없는 풀숲 쪽에서 나오더라구요 거기를 너가 은신처로 사먹거나 조심해 애기야 그래도 알았지 응 귀요미 이렇게 매일매일 얼굴 보여줘서 고마워요 아이 귀여워 더 먹어 애기 다 먹어 다 애기꺼야 이야 오늘 날씨 즐긴다 그치 풀들이 아주 반짝반짝하구나 우리 카라 너무 이쁘네 이렇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늘도 이렇게 파랗고 카라 많이 먹고 가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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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치가 카라를 보더니 뿅뿅 울고 있어요 도치 도치랑 지금 저기 도루도 있거든요 도루 도치가 엄마 알아보네 도치 제 adv집 지금 칼아봐 먹고 있는데 어머 어머머 우리 도치 세상에 엄마를 알아봤어 아기 비둘기 도 councils저기서 엄마를 보고 있네 세상에 우리애기들 칼아야 일로와 가라 fui 도치가 엄마를 보며 빼옹빼옹 울었습니다. 도치의 눈이 너무 멋있다. 도치의 눈이 너무 멋있다. 도치의 눈이 너무 멋있다. 집사관의 눈이 정말 멋진 보입니다. 집사관의 눈이ricia당 곁라인 거 정말 멋있어.. 집사관의 눈이 남아있다.. 집사관의 눈이 감사뿌려. 집사관의 눈이 감사받는 중.. 집사관이 сним고... 집사관의 눈이 감사받는 중. 요즘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들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요즈야 먹고가 저기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더라고 먹구야 좋아? 여긴 또 안 들어가 그럼 나 저게는 들어가지도 않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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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오디오 잘한다 오디오 이런 거 좋아했어? 아이 귀여워 뭐야 오디오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네? 뭐야 얘네들 장난감 갖고 놀 줄 알잖아 아이 귀여워 고개가 지금 꺾였어 난리 났다 난리 났어 귀여운 애들 아이고 누나 때리면 안 되지 다 여기 모인 거야? 먹구야 먹구 아이고 귀여워 우리 먹구 잘한다 잘한다 너네 셋이 모아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작당 모이 하는 거야? 뭐 오 그루밍 해주네 세상에 우리 아몽이 응 착해 착해 하지만 엔딩은 역시 싸움 엔딩이고요 아우 애기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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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왜 그래 아몽아 애기한테 왜 그래 아몽아 애기한테 애기한테 삐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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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몽이 아몽이 슬리퍼랑 너무 귀엽네 우리 아몽이 뭐하고 놀았죠? 응 그랬어 잠만 잤지 너 어? 보니까 코타츠에서 쿨쿨쿨쿨 잠만 자드만 진짜 얘네들 오늘 하루에 20시간을 자는 거 같아 깨어있는 시간이면 안 돼 안녕 쪼니 쪼니 쪼니랑 차차 못 내려오겠어? 야 고양이가 그것도 못 내려오면 어떻게 해 점프 뭐 뭐 아몽이 형이 좋아? 응? 아몽아 무릎에 올라오려면 다 올라오던가 그래서 엉덩이만 무릎에 올라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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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아이고 내려간다 이뻐 우리 애기 코딱지 꼈어 왜 이렇게 코딱지 같게 우리 애기는 그것도 한쪽만 무슨일이야 행복해 행복한 우리 햄찌 아몽이 햄찌 아몽찌 귀여워 짖겠어 아몽아 아몽이 하루 이제 몇시간 자냐 너는 아몽아 하루 몇시간 자요 아몽아 아몽아 아몽아몽 아몽아 아몽아 아몽은 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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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